16번 소세지 트리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6번 소세지 트리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고 잊지 않습니다 20번 소세지 트리에 관한 다음 주식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종류의 인생이 피해가 전해진 이스라엘으로 안합니다 막상에서 이름이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란에 관한 후에 관한 사람을 받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